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45회차 사량손해사정사 합격을 하게 된 김진웅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한 26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험회사에서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학교가, 기계자동차과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으로 하면 너무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업을 고르는 데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선배가 강연을 오셔서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보고 손해사정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먹고 시험까지 준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는 타사의 인강을 들으면서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현직에 나가 있던 선배에게 도움을 구했고 선배께서 이쪽에 강의를 한번 들어봐라 추천을 해주셔서 듣게 되었고 이렇게 최종 합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스티비로는 2차로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2차 교수님들 특장점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론 가르쳐 주신 김광준 교수님께서는 사례를 통해서 이론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셨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모형들로 해가지고 개인 사례라던가 아니면 판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이해가 되는데 너무 쉽게 와닿았고요 그리고 역시나 기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재열 교수님께서는 구조를 알려주셨는데 한 부분에 대한 구조를 알려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연관되어 있는 다른 부분들도 마인드맵 형식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시험을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연상이 돼가지고 생각이 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쓸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아주 좋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을 볼 때 저는 이제 당연히 기본서는 인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랬고 처음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논술형에서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는 처음에 기출문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답안을 먼저 보고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작성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써나가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험보기 한두 달 전부터는 이제 기출문제를 보고 답안 작성을 해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수험생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인강을 듣고 공부를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현직에 있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강을 듣는 시간조차 이제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하는 게 제일 컸고요 그리고 이제 자투리 시간을 저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 가기도 했지만 학교 가는 것보다도 회사에 출근을 했을 때 먼저 삼십 분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기본서를 전에 들었던 인강을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학교에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가는 이제 지하철 내에서 한 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대해서 그때 인강을 듣고 또 그러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논술형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 시험이라 아주 많이 긴장들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적으로 결시자가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것을 위안 삼아서 긴장을 좀 내려놓고 시험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7문항, 7문항 정도 나와서 14문항이 나오는데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절대 한 문제라도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합격은 기대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은 최대한 다 쓰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서라는 시험이 굉장히 이제 합격률도 저조하고 어려운 시험은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못 붙을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저 모두들 이제 열심히 노력하시는 만큼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특히 저는 이제 현직에 있다 보니까 선배님들도 많이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세요 선배님들 분들께서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현장에 대한 경험과 그런 이제 노하우가 생기다 보면은 시험을 볼 때에도 막히는 문제가 있더라도. 이래서 사용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적어 나가시고 하면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5회차 이제 손해사정사를 합격하게 돼서 너무 이제 기쁘고요. 이렇게 또 이 자리까지 오게끔 도와주신 또 교수님들 그 다음에 옆에서 잘 지원해 준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